아, 야,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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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힘들지, 다른데보다. 어, 힘들어요. 풀어, 풀어, 풀어. 일단 풀고. 이제 이게 모든 운동이 준비 운동이 있듯이. 이랬으니까 이제 또 다리를 좀 풀어줘야 돼, 이리 와. 왜 그래, 시시하는 게 많아. 알았어, 자전거로 다리를 쫙 풀어줘야 돼. 자, 오. 집에 와서 또 자전거 타시는 거예요? 어머나. 와, 운동량이 많으시네요. 저기 모래주민을 차고 와서 저걸 하면 다리가 똑같은 강도라도 훨씬 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후로 많이 같이. 아, 참. 거짓말이야. 오늘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 이게 나이가 근육량이 뭐? 50대는 50 빠지고 60대는 60 빠지고 70대는 70 빠진대. 나이대로 빠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주고 이래야 70 나이에 60대의 근육을 가지고 80 나이에 50대의 근육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진짜 들어와서도 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속도 타임. 이거 하면. 네, 이제 잘 된다. 기본. 잘 하네. 우와. 우와. 아니, 아내분도 체력이 좋으세요. 잘해요. 잘해요. 음.